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임렉 이 무람한 순대 친구에게 순대 같죠? 콩팥을 먹이고 있습니다 얘는 성격이 좀더 포악한 것 같아요 아주 쩝쩝쩝 잘 먹는데 여러분 할말을 잃었습니다 와 깜짝이야 진짜 그냥 살짝 손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공격하러 오네 와 진짜 이렇게 먹이를 안 물려 놓은 상태였으면 오씨 요요요요요 죄송해요 오우 무서워 누가 이렇게 성격이 막 오우 너무 무섭습니다 오우 입양한지 지금 이틀 됐거든요 오우 이런 녀석인지 몰랐어요 오우 깜짝 놀랐네 진짜 오우씨 오우 이 친구는 그냥 조용히 밥 먹게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오우 오우 깜짝 놀랐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